밀가루 속에 있는 11가지 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정우 기자입니다. 미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33.2kg, 61.9kg인 쌀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주식입니다. 하지만 밀의 자금률은 1.2%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시험기관이 수입 원료로 만든 밀가루 속 위의 성분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방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밀가루 속 원소협량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인증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. 우리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미네랄들이라던가 그런 원소들의 정확한 함량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밀가루, 인증표준 물질은 납, 카드뮴, 수은, 리켈 등 유해 성분 4가지와 칼슘, 철, 아연, 셀레늄, 마그네슘, 몰리브덴, 구리 등 영양성분 7가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납과 리켈은 불확도 0.5% 미만, 전성분 평균 불확도는 1.7%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시험 분석기관들이 내고 있는 여러가지 결과값들의 신뢰성들을 크게 제고하게 되고요.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. 인증표준 물질은 국내 시험기관에 보급돼 유해성분 검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효과를, 영양성분 검사에 대해서는 성분 함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세계 최고 수준의 밀가루, 인증표준 물질을 개발한 연구팀은 쌀과 영양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표준 물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. YTN 이정호입니다.